제가 뮤직비디오 제의를 받았어요. 출연도 해달라고 하시고 제작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저 하여튼 첫 제작이었죠. 저는 직업이 배우니까. 근데 이게 우연은 아니겠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뭔가 있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작곡가님께서. 그림으로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지를 통해서 그 발자취를 실제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뮤직비디오라는 형식을 통해서 더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재정이 없죠. 그렇다고 출연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 간다고 했더니 작곡가님도 깜짝 놀라셨죠. 사실 그 정도 스케일을 생각하신 건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사방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현재 6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산대요. 그 중에 한 명만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만질 줄 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을 연결해 주셔서 항공, 숙박, 그리고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거기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2주간을 가서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거기를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꼭 바람이 불어야 되면 이스라엘이 그때 너무 더울 때라 바람이 잘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날씨가 좀 밝아야 되면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거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 있는 현장 스태프분들이랑 저랑 계속해서 이거를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 너무 제안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인데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광활한 광야를 보고 예루살렘 성지에서 크신 예수님의 이제 발자취를 보면서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니까 찬양이 되어졌었던 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하나님의 그 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량 다 못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저는 찬송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부닥치잖아요. 직면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자녀라고 해서 힘든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런 일이 잠깐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항상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말씀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편하게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으로서 그분을 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힘들다. 좌절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굉장히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때 담대하게 돌아서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호에서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명당으로 바라며 증명당으로 바라며 영원히 변치않은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 성도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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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당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지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당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지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당하고 가면 하나님 그 신 사랑을 증명당하고 가면